와..냄새.. 뭐야? 이거 되는 놈, 되는 놈! 되는 놈, 되는 놈! 완전 되는 놈, 되는 놈! 되는 놈, 되는 놈! 아 제발! 타이어트 시간에! 언니! 안난놈, 될놈, 될놈! 같은 값이면? 싼 걸 사줘! 땡! 같은 값이면? 다른 걸 사줘! 맞는 말만 해! 같은 값이면? 자, 여기서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는 이거 하나를 보여줄게 하나! 정답! 같은 값이면 빛깔 좋은 걸 산다 비싼 그런 톤이야! 몰라, 난 같은 값이면 배송 빠른 것 같아 맞지 않나요? 맞지 않아요? 힌트, 힌트, 힌트 아니, 지금 힌트를 거의 다 하시게 됐어요 빛깔 좋은 걸 산다 같은 값이면 빛깔 좋은 걸 산다 아니야? 같은 값이면 무슨 치마야? 아, 정답! 정답! 같은 값이면?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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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네! 이거, 이거 혼자 처먹으려고! 야, 너 혼자 처먹으려고 그랬지? 애가 이래요! 그 와중에 큰 거 골라 같은 값이면 다 옮지마 델놈 델이야 아무런 동요도 없는 건 너무 웃겨 제가 말했죠, 델놈이라고 맛있어? 야, 윤순아! 이거는 진짜 개인전 한 번 하면 안 되나? 너무 탱글탱글하고 향이 약간, 버튼 향이랑 단자 향이랑 야, 관동! 개인전 해! 개인전, 개인전 하나씩 제발 개인전 하나씩 유진 씨는 까지로 회원님 빼요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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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누구세요, 누구세요 쟤들 됐어요 빼, 빼, 빼 빼, 빼, 빼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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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먹는다, 손 아, 못다 빼, 빼, 빼 빼, 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